배우 류승범이 연극 남자충동으로 돌아옵니다. 남자충동은 조광하 전 장정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초연 당시 극찬 속에서 상을 휩쓸며 연극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품인데요. 최근 휴식기를 보내던 류승범은 대본을 보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는 포문입니다. 류승범은 험하고 거칠지만 속정 깊은 남자 장정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연극 남자충동은 내년 2월 1일 콘서트를 시작으로 말을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